여러분은 냉라면이라고 하시나요? 냉라면은 말이죠! 말 그대로 차가운 라면입니다. 지금 같은 핫한 시즌에 정말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페이스북을 둘러보다가 이 냉라면 레시피를 봐서 한번 오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대충 면을 삶아서 찬물에 헹군다. 뜨거운 물 50에 스프를 녹인다. 잡초, 설탕, 참기름 한 스푼씩 넣는다. 얼음과 찬물로 국물을 적당량 만든다. 대충 이런 식의 비주얼이 나오나 봅니다. 오랜만에 까우니까 한번 냉라면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고고고고! 일단 이 진라면을 냉라면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심각해? 정가 bullet goshivity를 얻게 되었는데요. 알겠습니다. 당연히 아이 gén Therese 엠 히히히 좋아 이제 시식을 해볼까? 과연 나의 더운 여름을 알려줄 수 있을지? 지금 배고파서 그런지 맛있긴 한데 맛있어!? 마 맛있어구! 국물 한번 마셔볼까? 진짜 먹다보니까 맛있다